이제 MC를 맡아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고 또 멋진 콘서트도 준비해놨는데 그 콘서트는 역시 준수를 흐르십니다. 큰 박수로 이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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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자식 다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오웨오 괜찮은 세상 오웨오 자유롭게 외쳐 불의 자식 다함께 오늘도 양반 걸음 새로운 세상을 향해 안녕하세요 국민여정 포플리 김성진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구 라이어가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웃음 폭탄 라이어 안 보시면 너희도 다 피해야 한다 예매하라 빨리 웃음